부평 캠프마켓 부지가 반환돼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캠프마켓 완전 철거 후 오염물질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캠프마켓 건축물이 근대 역사 가치를 지닌 만큼 보존하면서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천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드는 조병창으로 쓰였고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4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평 캠프마켓 부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21만 제곱미터를 먼저 반환받아 현재 캠프마켓의 AB 지역은 토양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구역 내 병원과 군인들의 휴게시설로 쓰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담긴 1785 건물에 토양 정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건축물을 보존한 채 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만큼 시민 건강을 위해선 캠프마켓을 완전히 철거한 후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를 해야 하지만 근대 역사 건축물이므로 시설을 보존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인천시가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위견 충돌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철거 후 복원을 전제로 토양 정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시가 역사적 이해와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모든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80 건축물만 남겨두거나 다른 정화 방법으로 천천히 하자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책임은 국방부에 있고 이를 인천시가 책임지는 것은 환경정의 문제에서도 어긋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토양정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Nifiyنا입니다. Nib italiano